현재 중국에서 넘어온 우한폐렴 혹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실손보험 혜택이 되는지 또한 진단금이나 아니면 앞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저한테 많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그럼 가입한 상품에 어떤 보장과 혜택이 되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죠.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프라메스의 안태소 보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우한폐렴 혹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현재 7000명 이상의 확진자와 200명 이상의 사망자가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7번째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 영상을 볼 때쯤에는 더 많은 자와 사망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한폐렴 및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코드는 상세 불명의 부위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B33.2입니다. 그런데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는 앞에 신종,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B코드 중에 상세 불명의 부위에 기타 바이러스의 감염인 B33.8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무튼 B코드나 U코드나 기간지 쪽에 J코드가 나온다 할지라도 건강보험 신사평가원에서 속한 질병코드 안에 속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의료보험 적용이 되시기에 현재 가입하실 의료실손보험에서 병원비 보장이 한도만큼 가능합니다. 만약 신평원에서 등재가 안되어 있으면 의료보험 미적용 시에는 병원비의 40%가 지급할 수 있고요. 기타 바이러스로 인한 국민 의료보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되기에 실손보험에서 한도만큼 가능하다는 거죠. 만약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이나 수수료 하신다면 가입하신 담보에서 해당 금액만큼 정액 보상이 입원이나 수수료가 가능하시고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사망을 하신다면 사망보험금이 당연히 지급이 되겠죠. 질병이니까요. 손해보험에서는 특정 전염병 특약이 있긴 하지만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장이 안되시고요. 그 외에 진단금이나 다른 특약에서는 보장이 안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새로 출시된 보험이 있다면 그 보험이 혜택이 가능하겠지만 현재 국내 보험에서는 실손보험 외에는 보장이 안됩니다. 신종 바이러스라 보험회사에서도 진단금이 따로 없으며 결론적으로는 실손보험에서 병원비 보장만 되시고요. 여기까지 우한폐렴 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내 보험이 어떤 혜택이 되는지 알아봤고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